영덕 여기가 무슨 항이라고 그랬지? 강구항에서 도다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다리 낚시를 하고 있는데 도다리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기다리는 중에 여기 밑에 전어 새끼들이 아주 많은데 지금 전어 꿀치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어가 바닥에 많기 때문에 조금만 꿀치기를 해주면 익숙하니 골치기 낚시 도다리 잡는데 여기 훑치기로 전어 새끼 수푼으로 전어 새끼가 많아 가지고 운이 좋으면 걸려요 수표 1 수표 1 수표 1 수표 1